말리포 만조시강 햇빛이 아주 따뜻하고 바람도 없고 헤들보드를 타보려고 합니다. 만조시강이라서 지금 아침 오후 헤들보드 타기에 아주 딱 좋습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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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직 모를라 아직 탁하구나 아침에는 요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배부를 못하고 오후에나 타네 아따 빛깔 좋다 태양빛이 아주 앞으로 딱 떨어지네 안녕하세요 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풀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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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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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